안녕하세요. 오늘은 빈이 오빠 언니의 귀를 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쪽으로 반말할게. 하나가 1등을 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귀를 한번 봐볼까나? 귀가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귀밥이 많이 찬 것 같은데? 에탄올도 귀에 소독해줄게요. 흐리흐리 샤까샤까! 네, 두스쿵. 청소 안 온 거 아니야? 단나는 청소 안 한다고? 나 죽고 싶니? 어? 여기 좀 덜어놓네. 피 나는 거 같다고요? 이제 소독 다 끝났고. 반대편도. 입냄새 난다고요? 그거는 모니터에 반사된 당신의 입냄새です용. 라고 할 반. 다음은 귀 마사지 할게. 종이 힌이 transistor가 다르기 너무 무서워요. 두둑 쩔 Knook이 중요해요. quer이로 갈때 interject. 한 inertia하니. 마사지. 내노래? 마사지. 어디 다섯 Sales까? 건너래? 쉬느라 고생했어 잘못했다고 안 나온 것도 안했는데 이제 오일 닦을거야 닦았지롱 좀 깨끗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밥만 먹었어? 한나씩 또 먹었다고요? 한나는 오늘 된장찌개 먹었는데 청소한다 시원해? 아프다고? 되게 아프다고? 왜 이렇게 엄살이 많아 이쪽 귀는 끝 끝났으니까 뽀뽀해줘야겠지? 다음 여기 가야지 거긴 꼬막이야! 거긴 꼬막이야! 재미가 없어요? 요즘엔 준비해왔는데 최초가 재반데요 이쪽 귀도 청소 끝났으니까 뽀뽀해야겠지? 근데 귀가 맛있게 생겼네? 한번 귀 먹어볼까나? 흠 흠 흠 흠 흠 흠 이쪽 귀는 맛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편도 먹어볼까나? 흠 흠 흠 너도 간나 사랑해 drew uję 향수도 좀 뿌려줄게 간나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뿌려줄게 음 evolved 엄살 Sang 2시 2시 드레보나 침대도 2개야 형 현따이네 어? 침대된다구요 환도니? 어 진짜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히 할게 방은 한거 아냐? 약속 먼저 바람피기 없기 알았지? 카톡 누구야? 누구한테 카톡이 온 거야? 난 나 질투할지도 듣고 싶니? 아 아 마마 엄마라고요? 아 아 엄마면 인정이지 여러분 다시 한 번 신문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 이거 테이프예요 테이프 당신 납치당한 거야 입에다가 테이프 붙인다 조용히 하네 다시 탁 탁 탁 마지막으로 귀 살균하고 귀 파는 서비스는 끝낼게요 어 어 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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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줘야겠다 안 나가 치웨트게 탁 탁 탁 탁 탁 오늘 asmr 오기까지 자이자요 코 크 크 크 생각해보니까 いうこと이 있었어 授業は起きてるとことか みんなの愛ではクールなのに みんなの愛ではデデデデデデなとことか 本当に愛してやまぬ あなたの行動 私だけのヒートになってよ 耐えんだってしていたいし みんなに帰ったりしたいよ 放課後月に行くあなたに またね! あっ またね! で、ひとりごと やすいのひらで会いたいし 手を散り回してみたい そんな勇気はじっともなくて あきなのに и顔しては あっ 耐えいえつのの あー あー これはうん savior なん against あっ あっ のがszystうあと あこの人のお母様 assistち とipos streets 아니 그게 좀 그럼 칸나칸네가 우리 비늘이 깊어질게 여기 누워 에? 자 자 가만히 있어요 에? 칸나칸나야 너무 깊은데? 그만 깊다고! 그야 내까지 쑤쳐졌어 에? 이제 다음에는 물로 귀 청소해줄게 에? 물 짜렀어? 왜 그만! 왜? 미안해 미안해! 뭐가? 다른 방송 보면서 왜? 왜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에? 그럼 이것만 다 먹으면 끝내줄게 ASMR 에? 홍평평대 에이그 회원 그럼 마지막으로 비늘아 사랑해 앞으로 칸나만 봐야해 에? 응 발 그래 응 이런게 어이가 온대 응 빨리 이거랑 저것도 보고가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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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넨 안 예쁜 커